Welcome to Youko Moon, a Korean classical drum dance by the Seoul International... 오인형 걔 알고 보니까 담비도 안 내고 다닌데? 뭐? 오인형이 장학금? 걔녀가 막 작년에 죽었잖아. 니가 뭐란나 그래! 너같이 생각없이 사는 내가 뭘 알아! 적어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나 아니까? 니가 지낼 곳을 알아볼 동안 2, 3일만 있을 거야. 규칙이 있어. 내가 허락한 공간에서만 지내기.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마. 아저씨, 혹시 그런 약도 있어요? 기분 나쁘고 힘들 땐 그날 하루의 기억을 다 지워주는 약. 별로? 우리 엄마도 이런 막대사탕 챙겨주곤 했는데... 왜 이걸 지금 줘요! 떠나는 사람은 그날이 바로 이별이지만 남겨진 사람은 받아들이는 날까지 계속 이별하는 거라고 투가 그랬더라. 아마 인형이도 아직까지 엄마하고 이별하는 중인데... 나에게 나중에 내가 해보는 사람의 여름에 안내. 약속을 느끼다. 인형으로 가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